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16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주일씩이나 회자될 내용인지 참 의문입니다만 재미난 것은 대중들의 꺼져가는 관심에 불을 지피는 쪽은 항상 이재명 캠프 쪽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재명 캠프 측에서 사진을 공개하고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죠. 이뿐 아니라 김혜경씨가 직접 한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아니 눈을 떴더니 이재명 후보가 자기 손을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다 정말 뭉클했다 직접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아니 또 심판이야 또 울컥 뭉클이야 굉장히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이런 이미지 연출 평소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어서 오히려 거부감만 든다 이런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진 한 장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보시죠. 어제 부인 김혜경씨가 외출하는 모습이다 라면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웃었는데요. 좀 과하죠.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아마도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에 담은 모양인데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패러디물도 넘쳐나고 굉장히 조롱성 댓글도 넘쳐납니다. 보시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망토, 케이프로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모자에다가 선글라스, 마스크도 굉장히 얼굴 전면을 다 가리다시피 하는 마스크여서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아주 전신을 감싸고 저렇게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이 굉장히 여기저기 카페마다, SNS마다 다 올라와서 댓글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가장 많았던 반응이 스타워즈의 무슨 다스베이다야?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의 굉장히 매력적인 주인공이죠. 다스베이다와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패러디한 사진도 넘쳐났는데 보시면 다스베이다가 레이저 검을 들고 있는 저런 모습을 같이 이렇게 붙여서 올리는 이런 게시물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스타워즈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스베이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인데 거기서 했던 대사가 I'm your father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대사인데 그걸 또 패러디해서 저런 식으로 올립니다. 내가 네 M이다. 내가 이재명의 와이프다. 뭐 이런 식의 대사까지 붙여서 패러디하는 저런 게시물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그 스타워즈 다스베이다가 얼굴부터 똑같이 저런 식으로 다 가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상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많은 팬들이 믿고 있죠. 다스베이다가 얼굴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주인공과 뭔가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화상과 상처를 입어서 그래서 얼굴을 저렇게 다 가린 것이다. 뭐 이런 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되어서 또 저런 식의 패러디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캠프 쪽에 있는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아니다. 수행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해당 언론사의 삭제 요청을 어젯밤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다.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 팩트에서는 저 사진을 기사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수행원들과 함께 자택을 나서서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가 민주당사에 들러서 수행원을 내려주고 다시 분당 자택으로 돌아왔다. 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변장한 모습으로 카니발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했다. 라고 기사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 수행원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기사를 삭제해달라. 라는 요청에 더 팩트는 아니다. 분명히 김혜경 씨가 맞다. 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실인 것 같습니까? 수행원이 저런 굉장히 고가의 옷을 입고 저런 식의 변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한편에 지금 코미디가 되어서 아주 조롱의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저 사진이 올라온 더 팩트라는 매체 기사 댓글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첫 댓글 보시면 먹고 스타워즈 영화 시그널이 순간 귓가에 크크크 참 가지가지 않은 집구석이다. 왜 이렇게 우습지? 저 부부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게 1도 없다. 가려도 어쩜. 저런 식으로 가린 게 너무 과해 보인다. 이런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어이구 이 나라 최고 연예인께서 납셨네. 그답게 일상이 최고의 쇼질로 답해 주시는 쌍쌍 부부에게 무엇을 드릴까? 저 사진 보는 순간 어머 할렐루야다 하며 빵 터졌음. 내 역시나 웃기다는 반응입니다. 개 코미디. 크크크. 아프간 상복인가? 저게 뭐야? 관종도 저런 관종이 없다. 마스크 색깔까지 컨셉 제대로다. 또 비슷한 댓글인데요. 그냥 히잡 중에 최고인 부르카를 덮지 그래. 워낙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다 보니까 부르카를 덮은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또 계속 보시면 부부 사기단이 이제 다스베이더 코스프레까지 하고 관종 짓거리 한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코믹 스타워즈 촬영가나 I'm your wife. 내 역시나 다스베이더 같다라는 반응인데요.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카메라를 향해 품에 숨겨둔 광선검을 꺼내 흔들어 주세요. 레이저검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저렇게 가리면 더욱 의심스러울 수밖에. 웃긴다. 변장했어요. 누군지 모르지. 부부가 똑같다. 레이저검 숨겼다. 역시 다스베이더 같다라는 반응이고요. 죄졌어요? 왜 그렇게 꽁꽁 싸매고 가리고 다니시는지 아님 연예인병이라도? I'm your father. 아줌마 할로윈데이 끝났어요. 크크크. 이게 더 웃겨.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차림. 그래서 댓글 반응들이 아주 폭발적인데 대부분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같다. 무슨 연예인병 걸렸냐. 감출게 그렇게 많은 것이냐. 마치 부르카를 쓴 아람 여성 같다. 아주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번 사건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유난스럽고 과하고 오히려 대중들의 관심은 그냥 평균 수준인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이 나서서 그 관심에, 꺼져가는 관심에 불을 지르는 이런 역할을 참 제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한편이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웃음 폭탄을 하나씩 던져주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